BBC에서 꼰대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K-O-N-D-A 번역이 안 돼요 그냥 진짜 순으리말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여기 많이 계십니까?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닫혀있다는 거죠 거기에 반대되는 게 2002년 여름에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 케이프에서 이색적인 이장식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2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사라 바트만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은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신체가 기형적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데려다가 구경거리로 삼으면 돈 많이 벌겠다 해서 그 사람을 유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광장이나 대학이나 박람회, 서커스장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인기도 오래가지 못해서 곧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생계가 막막해진 사라 바트만은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를 했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쓸쓸하게 27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워낙 저 몸이 저렇게 가슴도 크고 특히 엉덩이가 불쑥 튀어나와서 이건 길이 남겨야 된다 그래서 박제를 만들어서 저렇게 박물관에 오랫동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요 저 가혹한 운명을 벗겨준 사람은 만달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한 짓이 아니다 해서 프랑스 정부와 1994년부터 1994년부터 끈질기게 협상 끝에 2002년에 본국으로 송환해서 땅에 묻히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 시절로 돌아가서 저런 모습의 여성을 보았다면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말 다르다 나랑 특이하다 재밌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어? 우리는 똑같은 대상을 나와 똑같다고 볼 수도 있고요 나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물에게서도 우리는 생명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사물과도 일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십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형을 하나 봅시다 저 세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이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위에, 아래 아까 보여드렸던 걸 같이 보는 건데요 사실 잘 들여다보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형태는 같고 색깔만 다르다거나 또 반대로 색깔은 똑같은데 형태만 다르다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같은 것보다 다른 것에 주목을 합니다 더 재밌거든요 그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가 다를 때입니다 내가 튈 때 특이하다 저 사람 좀 괴짜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물론 때로 내 스타일이 개성적이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생각이라든지 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른 사람과 이질적이다 그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사회적인 견해 이런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비슷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다양해진 시대일수록 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습니까? 단어는 쉽죠 필터 거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 이질적인 것들은 바깥에 배제하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저렇습니다 다른 것은 거북하고 때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버블이 어떤 뜻입니까? 거품이죠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안부입니다 저렇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사태일까요? 패닉에 빠집니다 이른바 멘붕 정신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같은 사람끼리 뚤뚤 뭉치게 되는 그래서 필터 버블을 만드는 거죠 저 경계선을 잘 한번 보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저 경계선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 안에서 오랫동안 안주하고 싶어요 익숙하니까요 저 경계를 이루는 건 뭘까요? 요새 같은 때는 가장 많은 게 미디어입니다 유튜브, SNS 같은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늘 보는 것만 봅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비슷한 걸 계속 추천해 줍니다 페북 친구도 거의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성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한 채로 그게 무너질 때 거기서 오는 우리의 혼란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성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백신 그 백신은 뭐냐 저 그 한마디로 애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함이 뭘까요? 이도 저도 아닌 것 저 사람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무엇 우리 싫거든요 그거 불편하죠 될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로 결론 짓고 싶어해요 명료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애매함은 그 자체로 미덕일 때가 많습니다 일단 이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요 불확실해집니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얽혀 있고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걸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면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죠 열린 마음 이거 대단히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요새 우리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꼰대의 특징이 뭐예요? BBC에서 꼰대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K-O-N-D-A 번역이 안 돼요 그냥 진짜 순우리말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여기 많이 계십니까?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닫혀있다는 거죠 자기와 다른 것 당신 틀렸어라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게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열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 해석의 방식, 인지의 틀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이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되 이게 다는 아니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라는 그런 유연성을 갖는 것 이게 창의성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다양해지는 시대에 살아갈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핵심 개념이 판단 중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태를 볼 때 잘 결론이 안 날 것 같은 뭐가 뭔지 모르겠는 본질이 되게 모호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서둘러서 어떤 결론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어떤 미궁에 빠질 때가 많은 거죠 여기서 필요한 미덕은 판단 중지 철학에서 오랫동안 얘기한 겁니다 일단 결론을 유보하라는 거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면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지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어떤 답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다가 패착을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인간관계 소통에선 더욱더 소중한데요 물리학자 데이비드 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첨된 대화라는 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가 자신의 확실성을 기꺼이 보류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 어려운가요? 잘 한번 보세요 대화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대화의 걸림돌 첫 번째 중 하나로 될 수 있는 게 단정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말은 이런 속댓이 있어 그 사람 둘러싼 상황은 이런 거야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누군가와 여러분을 단정해버리면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매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홀딩할 때 오히려 소통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재미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에고 네트워크 내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왼쪽은 내가 아는 사람끼리 서로 잘 알죠 이걸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어떻죠? 서로 잘 모릅니다 밀도가 낮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양쪽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유난히 왼쪽처럼 밀도가 높은 그런 네트워크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밀도가 낮은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쁨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장대희 교수님이 재밌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알파고하고 이세들하고 대결했잖아요 그 승태를 미리 알아맞히도록 해본 거죠 그런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잘 맞힌 쪽하고 맞히지 못한 쪽 양쪽을 나눠보니까 한쪽은 에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고 한쪽은 낮더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높았을까요? 잘 맞힌 쪽이 높았을까요? 잘 못 맞힌 쪽이 에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필터버블하고 비슷한 겁니다 내가 자주 만난 사람끼리 서로 또 자주 만나면요 못 보는 건 비슷하게 못 봐요 그런데 반대로 밀도가 낮으면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잡다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충돌합니다 그걸 두루두루 다 취합하고 종합하면서 보다 정확한 그런 지식과 결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아는 사람들끼리 정말 잘 아는가 그걸 넘어서서 또 다양한가 나는 그 사람들이랑 친한데 그 사람들끼리는 정말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그런 철학이 아주 달라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관계망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때로는 가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새로운 낯선 존재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기도 합니다 2018년에 예멘 난민 500명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인들이 거부했습니다 난민 인정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범죄자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때 제주도에서 어떤 단체가 재밌는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저 난민으로 오신 분들과 한국 사람들, 제주도민들이 일대일로 만나서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거였죠 자기의 느낌대로 그림을 그려간 거죠 서로 그린 겁니다 저 그림들을 보면 누가 예멘 사람, 누가 한국 사람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그 구분은 중요하지 않죠 이 행사를 주관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을 국적이라든지 피부빛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의 경험으로 단정 짓지 말자 그걸로 범주로 해서 가둬두지 말자 하는 거죠 그 사람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 승인할 때 그 환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애매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떤 외적인 범주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야 라는 식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면 나 자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진짜 알기 위해서는 그런 걸 다 걷어버리고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애매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애매함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교육 자체가 워낙 정답을 강요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그리고 우리 사는 게 너무 성급해요 대화할 때도 그 사람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굉장히 결론을 강요해요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애매한 것은 불편한 것 거북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건 1963년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서 찍힌 사진인데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오죠 지금 추상화가 열리는 그런 전시입니다 아이들은 그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저 환기구입니다 어른들이 저렇게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거겠죠 그런데 저 아이들은 왜 저기에 빠져들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아이들은 저 사물을 환기구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무엇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이것이 애매함이 갖고 있는 힘이죠 저 모습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서슴없이 스스럼 없이 다가갈 때 거기서 우리의 몰랐던 잠재력이 자라납니다 거기서 창의성, 다양성이 꽃피울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애매함이라는 것은 불편함이나 답답함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